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아주 행복한 날이에요 제가 잠깐만요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식업장애인 양승재 회장님께서 표창장을 주셨어요 국회의원 구작은 의원님 상을 탔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다지 저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 케이크랑 이쁜 꽃들 또 책장님께서 축하 꽃바구니 케이크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많은 꽃들을 받았습니다 제가 꽃다발을 4개인데 제가 한목에 다 꽂았어요 이 통에다가 한번에 다 꽂았어요 예쁘죠 저거는 완전 꽃밭이에요 행복해요 이따만큼 행복해요 제가 꽃을 엄청 좋아하는데 저에게 꽃다발 갖다 주신 분 모두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케이크도 오늘 맛있게 먹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꽃의 아름다움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꽃 향기가 온 집안을 진동을 하네요 이렇게 행복이 넘치는 나날 이렇게 행복이 넘치는 나날 즐게 이렇게 선물 같은 날들이 주어져서 너무 좋아요 꽃들 한번 더 보세요 이렇게 예쁜 꽃들이 가득하답니다 행복도 가득하답니다 사랑도 가득하답니다 앞으로 최서연 인생의 이렇게 꽃 같은 날들만 있기를 서연아 화이팅 최서연 사랑한다 모든님들 저에게 주신 사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님들 저에게 주신 사랑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모든님들 인생에도 이렇게 꽃끼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커피 한 잔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서진 가수님 박서진 가수님 박서진 가수님 CD 주신 분 아주 귀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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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죽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군호 봉사단 군호 봉사단 응 그리지 매수님 힘이 화이팅 명룡 봉사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오늘도 봉사. 오늘도 봉사. 어제도 봉사. 상수 받으시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제가 뭐 제가 상탈 그건 아닌데 오늘. 아니요. 명룡 봉사단 화이팅. 세상에. 나도 좀 찍어줘 봐. 그래 들어와. 군후봉사단. 반가워요. 그래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국회영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영상마다. 축하합니다. 아이고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오늘 제가. 그러네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들어갑시다. 간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에이!